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의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비트코인을 제가 공부를 하고 확신을 갖고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했었던 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 더 머니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직장인의 로망이랄까요? 투자 성공으로 퇴사를 이루신 봉현이 형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봉촌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두 권의 책을 쓴 작가고요. 주식 책이랑 비트코인 책을 썼고 그리고 블로그와 유튜브를 지금은 취미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제가 회사를 다녔는데 10년 정도 다니고 이제 퇴사한 지 20일 정도 된 지금 직업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봉현이 형입니다. 인플루언서일까요? 네, 인플루엔자. 영역력이 긍정적이면 인플루언서고 부정적이면 바이러스니까 긍정적이시잖아요. 네, 긍정적이 되고 싶은 봉현이 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봉현이 형 책도 읽고 보내주셔가지고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너무 귀여운 캐릭터가 있던데요. 아, 봉궁이요? 네,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그거는 제가 생성형 AI랑 그다음에 스테블 디퓨전 활용해가지고 이제 저랑 좀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약간 볼매 캐릭터인 것 같아요, 봉봉이. 네, 네. 약간 쉬는 시간 직전에 숙제에 있었다 얘기하는 그런 눈치 없는 캐릭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너무 귀여워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투자할 만한 자산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중에서도 좀 유독 비트코인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우선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이제 회사에서 보내준 행사에서 우연히 알게 됐고 그 이후에 같이 카운터파트로 업무를 하던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투자해보라고 권유해가지고 그때 처음 접하게 됐고요. 그 비트코인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확신을 갖고 좀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했었던 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투자 실패를 많이 겪었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불행이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사회 초년생 때 많은 실패를 겪은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제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시장에서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 원칙을 하나 만들어보자 라고 했었고 그때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그러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을 찾고 그걸 꾸준히 사고 떨어지면 더 사서 계속 투자를 하면 이게 1년, 2년으로 봤을 때는 계좌의 마이너스가 찍힐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 대상을 계속 고민하고 찾은 끝에 이제 비트코인도 발견하게 돼가지고 그 원칙이 맞는 자산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투자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원칙이 있었잖아요.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그러면 여기에 비트코인이 부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부합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확정되어 있고 발행 스케줄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다라고만 했을 때 그 자산에 부합하는 대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제가 세상을 마주하고 생활인으로서 관찰을 했을 때 여러 곳곳에서 정말 비트코인이라는 신생 자산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첫 번째로 제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 중동 아프리카 쪽에 수출 판매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된 이란이랑도 비즈니스를 했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두바이, 레바논까지도 직접 출장을 가서 현지에서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세상을 관찰했을 때 금융 선진국인 한국에서는 아직 비트코인의 자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지만 세상의 곳곳에서 신생 자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가치 있는 것들의 공통점이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아프리카나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된 국가 또는 은행이나 인터넷 같은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그런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나라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2019년도에 제 블로그에다가 비트코인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포스팅을 남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활인으로서 저는 전문 투자자도 아니고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투자에 있어서 전문가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제가 세상을 마주하고 관찰했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고 그런 국가 말고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늘어날 요인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과 무관하게 계속 매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이클 세일러도 최근에 저희가 방송 때 했던 얘기인데 비트코인이 세상 문제의 절반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거다. 약간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마이클 세일러가. 근데 약간 비슷한 결의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했을지를 짐작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자산이지만 실제로 부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자산이거든요. 부가 부를 지금 부르겠죠.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가진 자들에 대한 적극적 증세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상 빈부격차라는 건 자연법칙이거든요. 보시면 아프리카에서도 사자 한 명이 여러 암컷을 거느리듯이 이 빈부격차라는 건 자연법칙인데 그걸 이제 민주주의라는 제도 아래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 역시도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자산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그런 추세로 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준으로도 인류의 반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머지 반의 문제조차도 앞으로 더 해결할 여지가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좀 더 차별화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 이유가 사실 희소하고 가격이 오른 것들은 비트코인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에르메스 백이나 샤넬백도 엄청 오르죠. 희소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여러 가지 지구상에서 구현해낸 여러 가지 희소성 있는 자산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물리적 실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갖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연재해나 어떤 도난으로부터 물리적인 도둑질 행위로부터 피할 수도 있고 안전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저렇게 넘을 수 있고 그리고 샤넬백이든 금괴든 위변조에 대해서 누군가 검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지갑 간에 이동을 할 때는 가짜 비트코인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희소성이고 그 희소성을 구현해낸 자산들이 물리적인 것도 있고 물리적이지 않은 것도 있는데 물리적이지 않은 것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최고다. 최고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른 희소한 자산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왜 금하고 비교가 되고 또 어떻게 다른지 좀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은 금이 갖고 있는 모든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금이 갖지 못하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장점들을 추가할 수 있어가지고 디지털 금이랑 좀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금도 우리가 희소하다고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죠. 물론 실제로 희소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생산량이 무한대로 희소할지 아닌지는 그 여부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거 말고도 금 같은 경우는 전 지구에서 채굴되는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모든 곳에서 채굴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5천 년 전에 캈던 금이 지금까지도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달되고 있고 또 채굴할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상에서 비트코인의 금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불리는 것 같고 그게 아마 한 2017, 2018년도부터 그런 약간 내러티브가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샀던 거는 금이 갖지 못한 장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장점들? 예를 들면 지금 금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900년 이후에 현존하는 금의 50% 이상이 채굴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석유 고갈된다고 하면서 에너지 아껴 써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고갈됐나요? 아직 안 됐죠? 네. 근데 금도 똑같아요. 지금 보면 일본의 그 해저 산맥 있는 쪽에 해저 산맥 있는 쪽에 금광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발견됐다라는 기사도 있고 우간다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전 세계에서 이제 채굴 탐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많이 찾아낼 수 있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의 발행량이 어디까지 있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희소성이 장담이 안 됐네요. 네.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기술력 기준으로는 희소성이 장담이 됐는데 땅을 팔 수 있는 그 비피가 한 개가 있었으니까 기술이 그 한 개치를 극복해 나가면서 지금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10년 전 대비해서 3배 올랐으니까 충분히 여전히 희소한 자산은 맞지만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했을 때 과연 더 희소할 수 있냐 이것도 좀 차이점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하시니까 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누가 예물 같은 거 살 때 반지, 금반지는 되팔아도 가격 안 오르고 금 가격은 이득이 안 되는데 에르메스, 샤넬은 오르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차라리 투자하겠다는 예비 신부님들도 많다고 금이 가격이 그렇게 오르는 게 보장이 안 되나 봐요. 근데 금은 사실 가격이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사고 팔 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죠. 그래서 얼마 전에 선배랑 얘기도 했었는데 금 가격이 실제로 올랐잖아요. 네, 올랐죠. 많이 올랐죠. 따지고 보면. 네, 금은 가격만 가서 팔았는데 이제 그거 팔 때는 또 세금이랑 여러 가지 가공 비용 같은 게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다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투자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세금이나 아니면 거래할 때 발생하는 비용들.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신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화폐랑 화폐로서 달러랑도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처음에 이거를 디지털 골드라고 한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화폐처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화폐라고 처음에 주목을 받았는데 이 화폐라는 게 어쨌든 세 가지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가치의 저장의 역할 두 번째 이제 그 어떤 거래 교환의 매개체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의 척도 그러니까 회계 단위로서 써야 되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오늘날 기준으로 이 가치 저장의 역할은 아주 잘하지만 나머지 두 개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잘한다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법정 통화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은 가치 저장의 역할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교환의 매개체나 가치의 척도는 기존의 법정 통화 또는 그 법정 통화의 채권을 바탕으로 만든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앞으로 한 1, 20년 길게는 3, 40년은 그런 게 좀 혼용해서 쓰이는 우리 지금 현대카드 포인트도 쓰고 맞아요. 복합 결제하고 있잖아요. 네. 에버페이 통해서 포인트 같은 것도 사용하고 있고 카카오페이 같은 것도 포인트 있고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이 꼭 화폐의 역할 중에서도 교환의 매개체나 회계 단위로 지금 당장 쓰이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당장 짧은 미래 짧다라는 건 이제 한 2, 30년까지도 봤을 때 저는 법정 통화에 분명한 역할이 있긴 있을 거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인류 전체 전 세계 89 인구의 사람들의 생각이 한 번에 다 바뀌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그 정도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이제 단어에 집착해가지고 이건 가격이 자꾸 변하니까 화폐를 쓸 수 없어라고 하지만 반대로 가격이 변하지 않는 법정 통화는 가치의 저장, 화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가치 저장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점점 낮은 적은 가치만 지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화폐는. 네. 그래서 서로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둘 다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가치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일반 대중분들은 사실 이 코인은 코인이고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뭐가 만져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합니다. 만약에 다수가 비트코인에 가치 없다라고 생각되면 당연히 영원히 될 수도 있고 세상이 없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얘기해서 내재가치가 없는 종이 달러나 금 같은 경우도 그거 사람들이 가치 없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에 과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냐 없냐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희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희소하냐 아니냐예요. 금이 이제 가치를 갖는 것도 희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가치를 부여한 거고 에르메스 백이 이 비싼 값어치를 갖는 것도 나이키 백팩보다 한 천배 비싸잖아요. 비싸죠. 5만 원의 백팩 이거 한 5천만 원이라고 하면 품질이 천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조 원가가 천배 차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톰 브라운 아시죠? 톰 브라운 옷이요? 옷이요. 네. 그거 지금 가격 반토막 난 거 아세요? 반토막 났어요? 네. 지금 최근에 너무 흔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치라는 건 다수가 합의하에 만드는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도 가치가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희소성이라고 봤을 때 그 희소성을 충분히 디지털 상에서 잘 구현해냈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질 가능성이 더 낫다. 그래서 저는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희소성 얘기하시니까 그거 생각나요. 1900 몇십 몇 년에 발행된 500원인가가 발행량이 적어서 500원보다 사실 500원이 갖고 있는 가치는 500원이어야 되는데 비싼 가격에 팔리고 수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희소한 게 더 큰 가치를 갖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희소성이 중요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소유권을 구분할 때 물리적인 신체가 있어야지만 이거의 소유를 구분할 수 있었잖아요. 금덩이가 나한테 내 손에 있어야 내 건 거고 이제 아나운서님께 가면 아나운서님 건 것처럼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는 소유권을 구분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랑 여러 가지 이제 혼합 적용된 이제 그런 해싱이랑 채굴 이런 시스템 같은 게 혼합 적용돼가지고 디지털 상에도 이제 최초로 소유권을 구분할 수 있게 됐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걸 처음으로 잘 해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5월 21일자 기준으로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 반감기 지나고 나서 가격이 한 6만 달러 선에서 오더 가도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한 번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호재성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반감기도 그렇고 ETF, 홍콩 ETF도 그렇고 그런 호재성 이벤트들이 사실은 제 역할을 못한 것 같은 가격대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 호재성 이벤트라는 것도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 이벤트를 만들고 사람들이 호재라고 칭했을 뿐이다. 네. 기대했을 뿐이지 반감기라는 것도 네 번째 반감기는 이미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90%가 넘어갔거든요. 넘어갔죠. 그럼 사실 신규로 이제 발행량이 줄어드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이벤트지만 시장에서 새롭게 수요가 늘어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상의 비트코인 수요에 대한 변화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제 영상에 컨텐츠를 올렸었고요. 두 번째로 홍콩 ETF 같은 경우는 일회성 이슈가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을 기관들이 좀 손쉽게 살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미국과 홍콩이 시간이 정반되니까 이제 ETF만 가지고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게 오픈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금이 많이 몰려들지 않았다고 그게 이벤트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씀드린 반감기나 홍콩 ETF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홍콩 현물 ETF는 일회성 이벤트는 아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창구가 열렸다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반감기 같은 경우는 이미 발행량이 90%가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콩 ETF 말고 미국 비트코인 ETF도 지금 엄청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관이 비트코인을 사는 거.